우리도 가고 거기도 여기 오고 세계 사람들이 다 잘 오고 있잖아, 지금. 얼마나 박수를 쳤는지 몰라, 일어나서 앉아가지고. 둘이 손잡고 그렇게 오고 가고, 멋이 베고 얼마나 선건지게 걸음도 잡고.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런 게 짠해 죽겠어, 그냥. 사방에 대해서 욕만 얻어먹고 그냥 일어내라고 그냥. 그놈 새끼 나면 여섯 곡 들어버려, 나한테 돌려가. 얼굴 쫩장해가지고 야당 새끼 빨간 넥타인 새끼. 내가 빨간 넥타이라고 그래, 이름 모르는 게. 북에서 온 애기가 이뻐. 키도 더 크고, 아니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잖아. 난 배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래서 얼굴만 보이게 그런 줄 알았더니. 콜도 못 꼴려줘야 돼, 그것도 잘 꼴고. 그놈 만찬에는 여자가 올 것 같으다 오던지 모르겠네. 봐야 맞는 것이지. 미국에서 왜 했지? 미국에서 막아놓은 것인 게. 미국하고 중국하고 소련하고 이렇게 막아놓은 것인 게. 그 사람들이 풀어야지, 누가 풀어. 아니 우리 둘이 풀면 되지, 남북이. 그런 게 지금 정은이가 그것 하자고 그러잖아, 문재인한테 우리 둘이 하자고. 말을 안 해도 눈치가 그러잖아, 우리끼리 하자고. 근데 미국 대통령이 그 사람 말을 지금 믿을 수가 없어. 저기 저기 저 미국 대통령 말을 믿을 수가 없어. 자꾸 지 조건에 맞고 그러면 다 이북 애들 보다가 다 방납을 하고 해야 일을 봐준다고 하니까. 아니 지금 일 보지도 못 했는디 그것을 애기가 그것부터 내놓겼냐고. 근데 오늘 또 그 뭐시, 저... 이북에서 애기가 내놓으면서 세상에 이 좁은 길 이만큼 걸어오면서 11년이 걸렸냐 이거여. 하루속히 해결하자고. 우리 대통령한테 말하기 박수를 얼마나 쳤다니까도. 거기서 박수치더라고. 지가 먼저 건너와갖고. 여기 이렇게 건너가자고 해갖고 다시 건너와서 우리 집 왔지. 뭐 어디서 사진 찍지 않나? 네? 사진 찍어. 어디로 나오면 돼? 어디 사진 찍어. 어디로 찍어? 네? 사진 찍어. 군형이 여가 있어 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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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. 까만 거? 어디서 봐. 내가 문재인한테 맨날 편지 하려고 마음으로 편지 해. 맨날 일 잘하니까. 고맙다고. 앞으로도 우리 저기 저... 내가 그런 게 국민의 대통령, 백성의 대통령, 시민의 대통령, 세계대통령, 대한민국 대통령, 지구촌 영도자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국을 남북 통일시켜 주시라고. 그리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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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이 있답니다. 이 녀석은 사실은 humanity의 대통령이 그리니가 가르침다 . 그리고 일부 세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까? 그 녀석은 아주 무조건 바다.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아주 멀다. 이 녀석은 우리, 그 녀석은 한 번이 Ada drugged, 감사합니다.